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한 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늦게 기토부터 계속 까지도 녹화 진행해서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 공지 드릴게요 미리 게시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 채팅방을 열지 않아도 채팅방에 땡스 버튼 이라고 하는게 생겼어요 다른 채널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영상을 보시다가 별도로 녹화방송 영상에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땡스 버튼을 통해서 금액 선택하시고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질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직접 서울까지 가서 마이크를 구매를 해올 예정이구요 우선 후원해주신 몇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방송에 제가 투자를 할 예정이구요 그러면 7월부터 아마도 또 음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주역점으로 또 띠별 운세 혹은 사주로도 제가 진행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주역으로 큰 흐름을 살펴서 7월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만 사주진도 나갈 거구요 그러면 기토부터 이제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토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이미 이파로 들어서서 지난주부터 여름의 기운인 을사월이 시작이 됐구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기존에 있는 무토에게 영향을 계속 받다가 이제 금토 1호일 주말을 끼고 다음주까지 기토가 상관에 해당하는 경금에게 짧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요일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기토 일관들이 충분히 도와주게 되고 또 관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에 발을 담그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경금 상관의 영향을 기토가 받게 되는 상황인데 물기운이 필요하시거나 토기운이 부족하신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좀 처지는 기간이 될 수가 있구요 이 금요일부터 저처럼 여름에 타나서 화기운이 충만하시거나 토가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기회들이 이게 금요일보다 좀 풀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짜 5월 9일 월요일 임수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구요 또한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기회 또 어떤 일적인 제한 등이 기토에게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5월 10일은 개해일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퇴직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구요 그만두거나 또 내가 지뢰 포기를 했었던 기회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옛날의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수요일 5월 11일 갑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전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주의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제한이나 또 일적인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직장이 이 수요일부터 바뀌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이제 목요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구요 또 축토라는 이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의 고지도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집중이 실제로 잘 되지 않고 에너지가 몰리는 날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일의 속도 일의 진행 속도 자체가 느린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정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다시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실제로 자주 어긋날 수가 있구요 그게 이제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임묘진으로 갈수록 금의 에너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 금요일부터 또 금요일 당열만 보더라도 시작했던 일을 중도에 내려놓거나 그만두게 되는 중도 하차원도 이렇게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감당이 안 돼서 이 약속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5월 14일 정묘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의 기토가 놓인 날이에요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토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요일 5월 15일 무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과 지지에 겁제가 들어왔구요 세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구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되는 셈입니다 기토 일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같은 팬층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보게 되었구요 아무래도 사람들과 많이 웃게 되고 울게 되고 또 주변의 인맥들로 인해서 기토가 얻는 것도 많고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은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기회들은 놓치지 마시고 월초의 기회들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한번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그린 이 부분이 경금일간입니다 이 일간 즉 태어난 날짜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무토에너지에게 즉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구요 목요일까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동안의 일처리 능력에 있어서 실적을 내시게 될 것이고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또 일요일 이렇게 또 다음주 넘어가는 짧은 3일 동안 같은 경우는 경금에게 짧은 경금에너지 즉 비견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게 약하지만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라서 본인이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기운이기는 하나 구설과 시비가 일부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5월 9일 임술일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보시게 되면 식신이 들어왔고 또 이제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또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또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 고지도 되고 인성에 대한 고지도 되는 날이에요 노력을 굳이 하지 않고도 경금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날이 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이제 동참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거저 이득을 얻게 되는 아주 쉽게 이득이 취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냥 오후에 이제 오전에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을 한 어떤 직장인이 있다 근데 이제 경금인이 그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오자마자 회사에서 어떤 그 파티가 열려서 케이크와 분식이 쫙 차려진 거예요 오후에 업무 시간 중에 그래서 이제 아주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득도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 5월 10일은 개해일이고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일복이 많은 날이에요 현재 일 속에 실제로 이 감목이라고 하는 또 이득이 있거든요 이게 재성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편제입니다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도 이득이 있어서 불평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만큼 이득만큼 일을 아주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이제 5월 11일 수요일 갑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장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실속이 없어요 이날은 또 건강 문제가 자수의 영향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실속이 없다는 뜻은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컨디션도 다소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5월 12일 목요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장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위축이 되어서 소심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끝났고 금요일 5월 13일 병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이제 경금이 놓이는 날이 되겠죠 새로운 인연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부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대상의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래처의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이제 토요일 어쨌든 새로운 인맥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제 토요일 5월 14일 정묘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끈기가 이제 떨어지는 날이고요 이 날이 하시던 일이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끈기가 떨어지는 날 이제 마지막 날 1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이 들어왔죠 이 무진일은 편인이 헌간과 지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약속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경금일관분들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가 돼서 내가 갑이 되고 내가 리드를 해야만 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학 준비라던가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버튼을 누르는 행위와도 같은 스타트 작업이 이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 첫 과정이 일요일에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재택근무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공간을 대여를 해야 하는데 그 공간 대여를 하기 위한 계약 과정을 일요일에 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 작업을 또 한 번 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금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한 번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신금일관의 신금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신금이 무토라고 하는 전주에 이어서 들어온 정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고 또 덮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가 일어나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금요일, 도요일, 일요일 다음 주까지도 이 기운이 넘어갈 텐데 신금 입장에서는 정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겁제가 되죠 우선 두 가지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금토일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금이나 수가 많은 분들 즉,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시비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기간이 되고요 짧지만 그리고 보통의 분들 신약하신 분들 또 외적인 분들이시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좀 개인적으로 하나씩 기댈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또 기분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 임술일 월요일부터 한번 볼 텐데요 청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도 되고요 또 토의 인성도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의 고지도 됩니다 이성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으로 일을 하시게 될 감정표현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개해일 화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저처럼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면 쭉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노출도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홍보가 되신다거나 누군가의 연예인에 준하는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서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홍보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확 상승을 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수요일은 5월 11일 갑자일이 들어왔는데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발언을 할 만한 기회가 크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일에 대한 큰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흔치 않은 날입니다 제안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시선을 모으게 되는 기쁜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5월 12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그리고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평상시보다 신중해지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겁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소심해지겠죠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하기는 좀 애매한 날입니다 목요일이 뒤로 미루시게 될 겁니다 금요일 5월 13일은 병인일이 들어왔고요 우선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해보지 않고 금요일에는 그냥 지뢰에 그냥 포기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그냥 포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월 14일 토요일 정료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 아 죄송해요 편관이죠 관성이니까 편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웹툰 작가라고 한다면 새로운 제목을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도 되고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네이밍 작업을 이날 토요일에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상호를 또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내가 가게 될까 이렇게 고르는 선택 작업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마지막 날짜 5월 15일 무진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은 정인이 청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바로 이 진토라는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그리고 기분이 착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신금이 좀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어디 가서 잠수 타신다거나 핸드폰 다 꺼놓고 그냥 잠만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운세를 살펴봤고요 임수일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 그린 게 바로 임수일관이고요 목요일까지 임수가 전주에 이어서 모토라고 하는 이 평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여유를 둘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여유가 사라져요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좀 빡빡한 아주 바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임수가 경금에게 편인이 되죠 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통 상담 많이 받으러 오시는 신약한 분들 금이나 수의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금수가 왕성한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왕성해지면서 이 목에 해당하는 식상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생계 문제가 잠깐 생길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부분 또는 매출 또는 건강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표시하면 되고 아래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신강한 분들만 한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임수리를 살펴보자면 우선 비견이 천관에 들어온 날이고 현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술토라는 환경제의 특성상 재와 관이 같이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재와 관이 한꺼번에 입고가 됩니다 마음이 앞서게 되는 상황이 월요일에 일어나기가 쉽고 그만큼 초조해지기가 쉬운 하루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감정과 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다릴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대립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화요일 5월 10일은 개해일인데 겁재가 천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려한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려한 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갑자일인데 5월 11일 식신이 천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대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상으로 무리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체력적인 어떤 고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5월 12일은 을축일인데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 축길 자체가 금에 입고 즉 인성에 대한 고지가 되다 보니까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5월 13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말로 인한 문제 또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그어놓은 선 이상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본인의 갈등 차마 말은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의 정해놓은 선 이상으로 움직이거나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서먹서먹 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은 5월 14일 정묘일이 들어왔고요 병제가 정관에 들어와서 강관이 지지에 들어오고 또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묘의 영향으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5월 15일 무진일이 들어왔는데 선관과 지지에 편관이 들어왔고 임묘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이라는 환경기 특성상 수의 입고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누가 불러도 이라는 반응이 실제로 늦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되는 에너지 즉 사회성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임수 혼자서 자기 말만 할 수가 있어요 내 주장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성 조화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안목과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관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제가 표시해놓은 개수가 여기 보일 겁니다 목요일까지가 전주에 이어서 개수가 무토 라고 하는 이 정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인데 털이 들고 현명해지고 주변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기는 흔치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서는 개수가 정금에게 즉 정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되고요 이제 금수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지혜롭고 또 안목이 넓어지는 상황으로 가실 것이고 반면에 금수가 기존에 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이 이제 경검 영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욕심이 좀 더 많아져서 본인이 하시면 안 되는 필요 없는 결정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임수릴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 정관이죠 정관이 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고 하는 특성상 개성인 화와 그리고 반성에 해당하는 이 토가 대고지와 관고지 환경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에 이 개수분들이 크게 관여를 하시게 될 날짜로 예측이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개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나 정반대로 개수에게 결과 자체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여를 하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에 발을 담그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화요일은 개해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경쟁 상황에 개수가 놓여지게 되지만 오히려 개수에게 결과 자체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지만 결과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요일 5월 11일 갑자일을 보게 된다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의 평판과 또 평가에 대당하는 이 신뢰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점수가 훅 하고 올라가게 되죠 평판이 좋아집니다 이제 목요일 5월 12일 을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그러면 축토라는 이 환경제의 또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축토 때문에 본인이 하게 되어서 질투를 또 살 수 있어요 을목으로 인한 바깥에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위치에서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지 못한 어떤 독설이나 직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 또는 독설 독설 이런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5월 13일 병인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차키를 내가 안에 놓고 그냥 잠궈버려가지고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지출이 생긴다거나 혹은 도어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가시다가 어떤 신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마그네틱이 손상돼서 어쩔 수 없이 현금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서 나중에 갚을게 라고 카드가 안되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급하게 내가 계획이 없었던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금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정묘일인데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당생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이날 메시지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안부 메시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 라고 해서 식사 약속도 상당히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식사 연락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 5월 15일 1호일은 무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만들죠 그래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여유가 실제 생기고 또 느긋해지기 때문에 개수분들의 오랜만에 마음과 몸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이벤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식구들이 오랜만에 어디 놀러가 버린다거나 본인 빼고 계속 개수분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또 시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응원과 또 이런 피드백 잘 주신 것 때문에 힘내서 이번에 세금신고도 5월달에 잘 마쳤고요 또 월요일날 돌아오는 다음 운세 늦어진 만큼 빨리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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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